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신설학교와 과대 과밀학교,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합니다. 점검 내용은 학교 방역 계획 수립,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체계, 감염병 예방 교육 등입니다. 인천교육청 소속 코로나19 대응팀은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학교의 어려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. 인천시교육청 소속 코로나19 대응 tranquil知道가 SMI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